테르미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옆에 침대에 계셨던 남자분이 혹시 방송하는 사람 아니냐고 옛날에 유럽 여행 갔던 거 그거 보고 군대 월급 모아 가지고 여행 오셨다는 거야 제가 여행하는 모습 보면서 용기 내 가지고 돈 모아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6천원에서 6천원에 싹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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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코하면서 맛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단맛이 떨어져요 열차를 갈아타고 이동을 해야됩니다 열차를 갈아타고 이동을 해야합니다 로마에서는 볼차노에서 미민이 오는데 저렴한 티켓을 끊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와가지고 시간이 좀 더 길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돈이냐 시간이냐 생각하시면서 티켓을 끊으시면 될거에요 버스트 티켓 어디서 왔지? 오 티켓 있네 여기네 여기네 여러분들 3마리노 여기여기여기 3마리노 10유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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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디미니 역에서 나와서 버킹을 찾으면 그 옆에 티켓 판매소와 버킹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쭉 조금 더 걸어오면 여기 있습니다 10시 10분에서 이제 도착이야 2시안에 오늘 일요일인거 깜빡하고 평일 시간표 봤어 아 나 진짜 2시 25분 버스네 아 지금 1시간 넘네 버킹 좀 한번 갔다오도록 할게요 이거다 베이컨킹 3.0 파워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야채도 없어 야채가 아예 한개도 없네 아 야채가 아예 한개도 없네 감자는 똑같아 여러분 감자는 똑같아 여러분 감자는 똑같아 왠지 패스트푸드점 이용을 자주 할 것 같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들 산마리너에 도착을 했습니다. 던덕과 계단이 많아서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좀 걱정되지만 일단 숙소로 가보도록 할게요. 어라? 엘리베이터가 있나? 계단 보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걱정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네. 나무에 가렸고 도로가 제일 싼 호텔로 잡은 거라 가지고 역시나 산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우와 빠르다. 케이블카 왜이렇게 빨라. 엘리베이터가 있나요? 스테ático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거든요 관광객들이 확 빠져 가지고 환산하게 청각을 둘러볼 수 있어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고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멋지다 멋져 여기 안전바가 없어 가지고 조심해 하세요 여기 바로 안 떨어진데 안전바가 없어 여행에서는 안전이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넘버원이야 그러니까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셔야 돼요 위험하지는 안돼 이게 다야 이거 제3속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와도 되는데 혹시 뭐 안온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3속로까지 오시면 돌아갈 때 이 오르막을 올라가야 돼요 꼭 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빼먹으면 안돼 빼먹지 말고 꼭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완전히 안어두워졌어요 다들 숙소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점들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재미가 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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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